브라보 키즈 친구들, 반가워 안녕! 나는 안녕이에요! 안녕! 오늘 소개할 카봇은 온 동네방네 낙소를 해놔서 카봇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대요. 엄청난 장난꾸러기 카봇!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다 같이 헬로 카봇! 오, 카봇! 오, 카봇! 단결! 차탄, 오늘은 무슨 일이지? 누가 동네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오호, 잘 그렸는데? 마이스터! 농담이야, 농담! 그러니까 누가 저랬는지 잡아달라는 거지? 네, 부탁해요! 낙서의 범인을 찾는 마이스터, 아티, 그리고 차영사님! 아티, 오늘부터 잠복에 들어간다! 모두 졸지만 범인은 반드시 나타날 테니까! 알겠습니다! 차영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앞에 빌딩 보세요! 뭐? 빌딩? 에? 설마 왕콩? 그렇군! 모두 출동! 범인은 왕콩이다! 범인을 찾았나 보군! 그렇다면 우리도 출동이다! 알겠습니다! 단결! 범인은 바로 갑옷 우가바! 범인은 바로 갑옷 우가바! 어...? 어?! 어?? bill딩 뒤쪽으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어 374WB 도망치려고? 보드 추려! 정지! 혹시 오가바? 너 오가바지? 맞네 오가바! 오가바!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거기서! 첫 턴! 범인을 찾았다! 어, 정말? 지금 뒷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세이버를 불러줘! 알았어! 누가 봐! 당장 미래로 돌아가! 또 사고치지 말고! 말을 들을 리가 없죠 트랜스포레이션! 약한 방패 충격도 달성! 이건... 우가! 우바! 우가바의 장난 공격! 바나나! 폭탄! 아이고 창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잘난 척하더니! 아기 넌 나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 마이스터 스틱 파워! 마이스터 스틱 파워! 이럴수가! 그래도 나에겐 아직 열두번의 스틱 파워를 쓸 에너지가 있다! 마이스터! 그건 제껍니다! 바쁜데 니꺼 내꺼가 어디있어? 받아라! 스틱 파워! 우가! 괜찮아? 내가 있어서 많이 놀랬지? 우가바 이제 그만해! 우가바? 고릴라 카붓이네? 이제 포기해라 우가바! 말 안 들으면 세이버가 화낼 거야! 우가! 우가! 이 카붓은 누구예요? 우가바는 트루처럼 미래에서 온 카붓인데 워낙 장난이 심해서 현재로 못 오게 막았단다! 우가바! 도대체 어떻게 온 거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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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가 자탈한테 온 게 너무 부러워서 몰래 시간 장치를 타고 왔다고! 시간 장치?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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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냥 미래에 있어! 우야! 우가! 우가! 우 ek Sad 마이스터 우가바가 불쌍해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들어주죠 우가 바 funky 장치 후회할텐데 난 책임 안 진다! 탄이 후회할 것 같은데 우가바 기신 낙서한 건 다 지부는 거야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선물? 지금까지 선물 준 갑옷은 없었는데 우가 봐 최고! 거 봐! 후회한다고 했지! 그러게요 우가? 이게 진짜 선물이라고? 장군이 망원경보다 훨씬 좋아요! 고마워 우가 봐! 왜그래? 왜 웃어요? 마이스터 뭐해요? 엄청난 장난꾸러기 카보 우가 봐! 우가 봐는 엄청난 장난으로 사형사님이 다치게 되는 실수를 저질렀대요 반성한 우가 봐는 마이스터 카보 캠프에 다녀와 또 다른 모습인 캡틴 우가바로도 변신합니다 바로 보시죠! 설마 그 일때문에 조심해! 멈춰! 아이고 엉덩이야! 난 머리랑 엉덩이 둘 다 아이 미안! 조용히 해봐! 어? 저기다! 하늘로 도망가고 있어! 또 놓쳤잖아! 삼총사! 우리가 나설 차례야! 알았다! 삼총사 출동! 너희 모두를 체포한다! 하하하하! 너희들이 바로 그 로봇들이군! 어라! 우릴 어떻게 알지? 우리 두목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두목? 두목이 누군데?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야 미안하지만 난 지금 알고 싶다 삼총사! 공격! 왜 그래 삼총사? 움직일 수가 없어! 나도! 삼총사! 아래를 봐! 아니 삼총사! 로켓 부스터! 그건 강철 부적이야! 불 따위엔 끄떡도 없지! 저 사람은 그 부적 아저씨? 이젠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듣게 될 거다! 하하하하!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걸! 오! 가봅! 무건! 무거봐! 사라졌다더니 어디 갔던 거야! 무거워! 무거워! 어? 운이 나도 식었네? 떠 있었군! 그렇다면 우리 둬! 저군 도둑 아저씨 로봇인데! 가져라 이럴수나 옮겨 빨리 떨어뜨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겨바, 마지막 공격은 우리가 하겠다! 같이 하자고! 좋아! 3총선 우겨바! 바람개비! 3총선 우겨바 이야기보 것은 2총선 우겨바! 3총선 우겨바! 뇌스 경론중, 우겨바! 연기 정신의 끝은 UNOV! 자, 여기에 йD, 우겨바! 3총선 우겨바! 1총선 우겨바! 그리고, 또, 이 도겨바! 하이맨! 이란! 1총선 우겨바! 이 도겨바! 너무 예뻤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만나자. 우가바가 많이 달라졌는데? 지난번 일로 미안해서 마이스터 타보 캠프에 갔다 왔대. 아, 그랬구나. 어쩐지. 이제 다시는 장난 안 칠 거래. 그래? 장난치도 누가 봐도 좋았었는데. 지난번 아빠를 다치기한 거 미안한데. 아니야. 우가바가 잘못 아니야. 어쨌든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가바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왜 웃어? 혹시? 우가바가! 그럼 그렇지. 성격은 안 변한다니까.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가바가. 카봇 삼통사와 함께 멋지게 도둑을 무찔렀지만 끝까지 차탄에게 장난을 치는 캡틴 우가바. 캡틴 우가바는 우가바보다 더 날쌔고 강한 전투력을 보여줘요. 오늘도 안영이와 함께 만나본 장난꾸러기 카봇 우가바. 친구들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영이 안녕.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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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